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베이블레이드 엑스 11월 신규제품정보 bx19 19번째 제품으로 라이노 혼 팀 주가닉의 여자아이 멤버가 쓰는 베이 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온3 세트가 두개나 더 나오는데 bx20 드렌대거 세트 그리고 bx21 헬즈 체인 세트 자 제품정보 잡지샵만 일단 공개가 되었는데 한번 보고 가도록 할까요 자 라이노 혼의 전체 이미지샵 파츠는 렛츠의 380 그리고 비트의 신규 파츠 같아요 ss 이니셜의 비트가 나오는데 자 일단 라이노 혼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은 팀 주가닉 멤버들은 베이 디자인 진짜 잘 뽑은 것 같아요 실루엣만으로도 마음에 들고요 자 이건 베이가 회전하는 모습의 잡지샵 자 이거 박스샵 같은데 오우 높이 되게 높... 오 비트의 높이가 엄청 높은데 아닌가 이거 사진 찍은게 일그러진건가 그림이 일그러져서 이렇게 보이는건가 아 파츠 이름 여기 써있네 비트 이름이 스파이크라네요 지금 파츠 설명이 제대로 보이지는 않고 그림도 좀 흐릿해가지고 정확히 볼 수가 없는데 돌기형 축이 달린게 아닐까요 자 그리고 동시에 발매되는 3온3세트 중에 헬즈체인 그리고 드랜데거 자 드랜데거 같은 경우는 쏘드와 다르게 큼직큼직한 날보다는 작은 날로 연타 기믹을 강조한게 아닐까 싶어요 헬즈체인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공격을 흘려보내는 부분도 강조하고 스매쉬 포인트도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좀 더 동글동글한 이미지라 가지고 스테미너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자 헬즈체인의 어... 프론트뷰 그리고 사이더뷰고 어... 비트가 테이퍼 같죠? 어 테이퍼 같은데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되게 블레이드가 좀 더 동글동글해진 것 같고 어... 레측 결합 단체가 조금 렌스처럼 높아진 것 같아요 자 파츠는 뭐 헬즈체인 블레이드 560 레츠 그리고 비트에 하이테이퍼가 나오네요 하이테이퍼 테이퍼가 높이 높아지면 괜찮을라나 모르겠네 스매쉬 용도로는 괜찮을지도 모르겠네 자 헬즈체인 쪽 세트에 들어있는 걸 추가적으로 이로치 나이트 렌스 위자드 에로는 또 나왔네 아 위자드 에로 바리에이션 너무 비슷한 컬러로 너무 많이 내지 않니? 지금 주황색 빨강색 계열이 굉장히 많아요 바리에이션이 위자드 에로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만 내야 될 것 같은데 자 드렌데거는 아직 파츠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는데 아마 오늘 중으로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또 추가적인 정보가 공개되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그래서 감사합니다.